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그거는 브이로그 아니고 거짓말 아니야? 이미 물어봤는데 뭘 짜증도 물어봐 5시 4분 온도 1.4 습도 5시 4분 등산 시작합니다 신불산 청룡의 해 일출 등산을 시작합니다 우와 진짜 안보여 랜턴 키워 랜턴 어 좋네 이따 갈 때 해? 아니 제일 낮게 해야 시가 제일 오래가 어 비실리다 화이팅 발만해? 올만해? 응 야 화이팅 우리 대희랑도 훈련을 좀 해야지 그렇지 훈련을 좀 해야지 나 여기가 쉬운 곳 맞아 여기 계곡에서 그래 그래 자 우리는 어디로 갈까 우리 인도로 가야지 인도 편안길로 편안길로 가겠습니다 난 여기가 험론 줄 알았다 아니야 그쪽이 인도고 험론은 이제 일로 가야지 지금 험론으로 가기엔 너무 힘들 것 같아 생각보다 날씨가 따뜻해요 자 가봅시다 보듯하지 않았어 보듯하다고? 응 또 브이로그 찍는구나 보듯하잖아 보듯하잖아 맞아 이렇게 새벽부터 여보 지금 브이로그를 찍으니까 또 말하는게 AI스러워졌어 여보 여보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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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렇다 말이 매우 어색해 아닌데? 전혀 화이팅 탐진 오 오 совершенно 이렇게 다리가 있었나? 응 여기는 뭐 많이 왔으니까 와 사람들이 많이 오네 여기서 신불산, 관월산, 관월산 말고 따로 가는건데 있어? 여기로 가는거는 무조건 신불산, 관월산 두개 밖에 없어? 심불산 넘어가면 영축산까지 갈수있지 구영구제 탕후라 같을때는 관월산, 심불산, 영축산에 갔어? 아니 관월산 안갔어 영축산, 심불산 화이팅 해 뜨려면 좀 멀었어 난 알겠는데 이게 조금만 더 10분만, 5분만 더 올라가면 그 편한 임도야 임도다 임도 그때 거기 맞지? 제 신발 그때 등산을 안신고 왔다고 어제 아저씨가 신발 다른걸로 다 신어 했던거 그거는 기억이 안나는데 에잉 그런적이 있었어 누워라온거야 아니 누워라온게 아니고 누랑 같이 가고 있었는데 날씨가 저기 등산하는 아저씨가 내가 그때 신발보고 여기 등산을 신고 와야된다구요 화이팅 여보 뒤에 잘 빨리 화이팅 새해 첫날부터 새해를 보기위해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 1시간은 더 가야돼요 100도 세상위치 사람들이 행랄이 끝이 없네 하트 잘 보고 안월제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간월제 거의 다 왔습니다 와 저기 사람도 엄청 많이 올라가고 있다 어 간월산에 불빛 봐라 일로 올라갈까? 우리 항상 일로 올라갔어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중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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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월제 그러다 내가 추워요 사랑해 고프로가 고장나서 카메라 동영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카메라 동영상이 사실 더 좋아요 아름다운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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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여기 이 의자 내려가면서 봤었던 것 같은데 이 의자? 어 이 의자에 많이 안 돼서 쉬었어요 언니 조금 더 가야 돼? 응 다가간다 풍경이 어때? 응? 풍경이 어때? 응? 풍경이 어때? 풍경? 풍경이 잘 안 보여 이렇게 눈이 오니까 좋네 원래 네 엉덩이에 날려있는데 좀 틀리지 저기 한번 줄어들어 저거 더 잘 안 보여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상호대가 조금 생겼습니다. 상호대가 너무 좋습니다. 상호대가 너무 좋습니다. 상호대가 너무 좋습니다. 다 찍고 이미 사람들이 다 내려갔나보다 아 줄이 별로 없네 영상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찍었어요 얼굴이 안보여요 찍어줄래? 카메라로? 어? 이 형도, 이 형도, 이 형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형이 내 셈을 조정해가지고 이 형이 내 셈을 조정해가지고 컨디션 난 저거 뭐 잠도 좀 못 잤다고 하고 우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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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아 앉아 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제 우린 화산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